노지형이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뭔가 느낌이 쎄한디? 너 지금 우리 혼자 알아? 형님! 형님! 알았지? 안녕하세요 저희는 도지아 마이골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지아 마이골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우 팔로우미 오늘 온 곳은 우리 허락 없이 우리한테 아무런 말도 없이 시청자가 찾아봤다가 여기를 체험삼아 왔다가 물건을 가지고 나가서 핵꽂이를 당했던 바로 저금통 흉가 저금통 폐여관 거기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왔을 때 뭔가 겁나 희한한 레전드가 많이 나왔어요 오늘은 어떤지 한번 봐봅시다 자 말도 안들어지네 도장만으로부터 지금 머리가 아프다 아 진짜 래니? 왜 그러지? 도지아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뭔가 느낌이 쎄한디? 조심해 머리 계속 아프면 말해 억지로 잊지 말고 계속 아프지 뭐지..? 뭔소리야..? 톡 똑같은거니..? 두록두록 무슨 소리야..? 내 지금 물이 온 줄 알아? 뭔 소리야.. 잠깐만.. 내 친구가 우리 온 지 알.. 기운이 센데.. 왜 또치는 아프고 이퀄이 안 아프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경우냐면 누구를 겨냥하느냐에 따라 또 될 수도 있어 누구를 주시하고 있냐 누구를 타깃으로 삼고 있냐가 또 중요할 수도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? 너 있으면 얘기 좀 해봐 있으면 얘기 좀 해봐 형님 정신 바짝 차려 잠깐만.. 잠깐만.. 뭐하는 소리야..? 뭐 하자는거냐? 뭐 하자는거냐? 방금 뭐라 했다!! 이전에 하고 다른말이야!! 저..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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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얘기한거야 지금? 저..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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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어 못봤어.. 어? 야.. 뭐? 일로.. 여자..엄청 머리 긴 여자.. 드디어 모습을 보는건가 이게? 제대로 된 모습을.. 머리가 엄청 긴 여자.. 이거 잠깐 떨어져있어..잠깐만.. 너! 기운 봐라.. 기운 봐라! 기운 봐라.. 사월이.. 기운 봐라.. 미유 성능.. 시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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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찹찹하자 형님 자리야 그만해 너 그만해 오케이 그만해 올라갈테니까 그만해 너 뭐 땜에 화났지? 너 지금 화났지? 너 아까 전에 욕했지? 하고 싶은 말은 뭐야? 거리지, 형님 거리지 도치해가 맞네 도치해가 맞네 도치해가 맞네 도치해가 맞네 잠깐만.. 오지마.. 오지마.. 내가 바보게 오지마.. 잠깐만.. 뭐 때문에 그래? 형 좀 떨어졌어 떨어져 있어 형님.. 와..도치 형이 지금 안되겠다 와.. 손이 엄청 올라갔네 형님.. 여러분 안되겠어 나 지금 또치 형.. 안되겠어 여러분들도 지금 또치 형이 걱정되고 지금 안되니까 나 짜리 안가? 너 형한테 왜 그래 지금? 사는 사람한테 장난치지마 너 할 얘기 있으면 나한테 해 할 얘기 있으면 나.. 알았다 얘기했다 지금 저금 돈 가져간 것을 물건에 손대고 했던 것을 지금 또치 형으로 착각을 하고 있네 나 분명히 들었어 지금 그 물건을 산대고 물건을 가져간 것을 도치 형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 지금 형님..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어 안돼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어니까 가있어 가있어 형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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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... 이 신옷들을... 나 ven아가!! 형님.. 안돼 안되 이거 완전 장난 아니다 이거 지금 저.. 야! 누구야? 이거 좀 더 털자 이거 털어지는 거야 지금 야 이 새끼야 야! 하나, 둘, 셋 지금 누가 생각하고 있는건 오해야 나 좀 들어가도 되지? 생각하고 있는건 오해야 나 좀 들어갈게 나 좀 들어갈게 알았지? 왜그래? 나 좀 들어갈게 나 좀 들어갈게 왜그래? 왜그래? 뭐라고? 뒤에? 뒤에 누가 있어? 뒤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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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탑 멍커 뭐야..? 그렇지.. 잠깐 멍커.. 04 0 0 0 0 잠시만요 하하 또치 또치 나와 이쪽으로 나와 너 아까 전에 그 형한테 앞으로 나와 앞으로 나와 잠깐만 이쪽으로 나와 이쪽으로 나와 나와 또 누구 있어? 또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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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데리고 욕이 재밌어? 장난쳐? 아니라고 했지? 네 물건에 손 대고 가져간 사람 저 형 아니라고 했지? 입덕 밀어내는 흰 보소 밀어내는 흰 보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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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, 떨어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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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야 아.. 여러분들 방금 전에는 기억은 나 나 방금 전에 살짝 아주 살짝 내가 카메라를 들고 있고 내가 마이콜이고 내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다는 이런 정신력은 있어 근데 그것을 홀렸다기 보다도 뭔가 그 음에 취했다, 현혹됐다 형님 뭐해? 오지 말아야 돼 오지 말아야 돼 카메라 좀 카메라 내가 든다 뭔 소리야? 뭐지? 집중 여기 있냐? 주위에서 왜 돌아오냐? 주위 어.. 저기..위위..위위... 열мы 열침 ㅅㅂ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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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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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사2라운드 뭐..? 들어간다..? 들어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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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를 빚지면 안돼 불빛을 빚지면 안돼 도망가볼 수 있어 들어갈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지 얘기해봐 도대체 뭐지? 이를 해결할게 이를 해결을 해결 . 뭐야..? 이 소리네.. 이 소리.. 왔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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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소리? 발소리때문에 못 들으면 돼 방금 여자소리 안 들렸어요? 여자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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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들었어? 또 그런다 또 그런다 너 머리가 또 아프기 시작하네 그냥 이대로 나갈 것 같아 이 꼬리를 여기에 놔두고 갈 수도 없고 안 될 것 같아요 머리가 아프고 안 돼 안 돼 또 그래 나 지금 또 그래 또 그래 내로 가사 다시 따라해 가사